음악 반갑습니다. 외국계 기업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해외 진출 단계에 있어서 아니면 국내에 들어오는 단계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란 건 어떤 건지 지점이란 건 어떤 건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자회사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5분 특강을 통해서 5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요 제가 한번 함축적으로 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법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차를 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팔아요. 팔면서 수출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이겠죠. 수입을 해서 우리가 팔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아 잘 팔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 연락사무소를 들어와서 아 잘 팔리겠구나 해서 우리가 지점 그 이후에 어 한국에서 우리 아예 회사를 만들어서 공장도 만들어서 합시다. 자회사 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차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요 나와 있듯이 해외 투자에 가장 먼저 수행되는 형태예요. 우리 그 나라에서 물건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한번 외국에 나가 봐야겠죠. 그러면 나가서 그 공간을 얻고 본사 임원들도 가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본사 임원들의 일정도 우리가 잡아주고요. 또 거기에서 미팅이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미팅도 잡아주고요. 이러한 저런 광고 홍보도 하고 이러한 우리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보조적인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가능한 곳이 연락사무소입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매출과 관련이 없는 일이요. 물론 여기에서도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 일을 해줘야겠죠. 일할 경우에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우리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원천징수 의무 또는 지급명수서 제출 의무까지 우리가 연락사무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지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옛날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옆 담장으로 넘어간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본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로서 우리가 매출을 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지점 형태입니다. 자, 외국 회사의 본사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자동차 파는 거나 이런 거를 한국에서도 이제 드디어 매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연락사무소에서는 할 수가 없었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매출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드디어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 본 뿌리는 외국에 있고 담장을 넘어온 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담장에 넘어온 이 가지 부분에서만 발생한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인세를 가세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파니까는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가서 파니까 아예 한국의 뿌리를 내리자 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외국에서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종 해외 진출에 있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진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종 단계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고요. 자, 이 법이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그 앞에 규정은 외국인 투자 규정이었지만 외국한 거래 규정이었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한국 내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인 거고요. 국내에서 그 본점, 그 뿌리, 씨앗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단순히 외국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 회사는, 이 기업은 바로 한국 내에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연락사무소 지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세세하지만 작은 절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한 거래 규정법을 따르고요. 지점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자회사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사무소는요. 고유번호 신청을 하지만 지점과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회사, 외국인 투자 기업 자회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지점이랑 외국인 투자 기업, 자회사만 가능하지 연락사무소는 우리 사업활동을 할 수 없다. 납세 의무, 세금은요. 연락사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두 가지 원천징수 의무, 그리고 지급명세서 의무, 납세 협력 의무만 있고 지점은 한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 자회사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락사무소, 지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